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저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이미 알고 계시죠? 제가 사실은 검은띠 선물로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건 아무래도 제가 노력해서 따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진짜 갖고 싶은 건 슬라임 세트에요 예전에 설아 누나랑 같이 갖고 놀았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아셨죠? 꼭 기억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에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쓰는거야? 어 형아 이렇게 편지 써야 선물 주셔 맞아 맞아 잘하고 있어 산타 할아버지가 좋아하시겠다 산타 할아버지 몸 건강히 잘 지내시죠? 저도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스피너를 1년동안 잘 돌리면서 놀았는데요 최근에 많이 떠로 인해서 제게 가장 소중한 걸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다 스피너가 없으니까 마음에 안정이 안 생겨서요 이번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제가 겟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묻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저희집 오실때 조심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고맙습니다 쟤네는 뭐하는데 왜 이렇게 오늘은 조용해? 쟤네?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 쓰는 중이라고? 집중하니까 건드리지 말래? 아 편지? 그렇구나 어 근데 이거 뭐야 비키야? 아 이거? 교회에서 애들끼리 롤링페이퍼 쓴건데 너무 감동적이야 이거 봐 은총오빠가 써준 것도 있어 비키야 우리가 알게 된지 어느덧 4년이 지났네 처음에 봤을 땐 마냥 어린 꼬마였는데 어느덧 우리가 중학생이 되었어 어른될 때까지 교회에서 자주 보고 지내자 이번엔 같은 조 안돼서 아쉽지만 비키랑 같은 조 되면 승부욕도 있으니까 게임도 이길 것 같고 더 재밌을 것 같네 같은 조 되길 바라며 이번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 메리 크리스마스 은총 비키야 너 찬양팀 같이 해보는 건 어때? 너 무슨 악기 다룰 수 있는 거 있지 않나? 바이올린인가? 암튼 우리 찬양팀 멤버가 좀 필요해 내가 글씨가 커서 자리를 많이 차지했나? 우리 다음에도 또 코너 같이 가자 그날 재밌었어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주 해보자 승부욕 세대 은총아 너 너무 웃기다 크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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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음 우와 나두 저거 미국에서 해봤어 그거 재밌어 우와 너네 이런 것도 했냐 나도 해보고 싶다 너 이거 안 해봤어? 응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우리도 같이 해보자 그래 지금 하자 오우 와우 좋지요 좋지요 여기다가 하고 싶은 말 쓰면 된다 이거지? 어 다들 자기 이름 갖고 있지? 다 같이 왼쪽으로 넘겨봐 다 받았지? 그러면 자기가 받은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 거야 무슨 말을 쓰냐? 그냥 이런저런 말들 한 해 동안 고마웠던 거 있었던 일이란 아 어렵다 서라는 약 벌써 쓴다 반장이요 농구 가르쳐줘서 고마워 형아랑 같이 어몽어스 하고 놀 때 제일 좋아 내년에도 같이 게임하고 놀자 오리온 비키야 너네 집에 자주 놀러와서 놀아서 너무 재밌었고 특히나 올해에는 신기하게 우리 둘 다 연습생이 되어서 작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서 더 좋았어 내년에도 재밌게 보내자 서라가 야 빨리 넘겨 좀 기다려 거의 다 됐어 너 다 썼냐? 어 이게 마지막이지? 어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자기한테 돌아와 하하 기대된다 아하하하 좀 기대되네 그러게 과연 뭐라고 썼을까요? 우와 서라야 너가 아니었으면 2학년 생활 너무 재미없었을 것 같아 같은 반 돼서 정말 즐거웠고 추억들도 너무 많아서 다 셀 수도 없다 모두 즐거운 추억들이었고 나중에 어른 돼서도 잊지 못할 거야 내년에 혹시 같은 반 아니더라도 우리 집 자주 와서 놀자 너의 1등 절친 오비키 비키야 오 소라야 야하하 왜 그래 비키야 백소라 제일 올해 한국 와서 적응하느냐고 힘들었지 처음에 너가 미국에서 왔다고 했을 때 되게 신기했어 같이 연습생 하면서 친해져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자주 만나서 놀고 같이 연습하자 남은 월말 평가도 완전 멋있게 하자 너의 베프 오비키 오 와 that's so sweet 6학년 6학년 우리 내년에 진짜 6학년이다 나도 육리온으로 이름 바꿀까? 우리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진짜 너 6학년인 줄 알고 무서워했지만 놀다 보니까 많이 친해지고 재밌게 놀았다 내년에 6학년인 줄 알고 싶다 내년에 6학년도 잘 보내자 오리온 스텔라 누나 저번에 영어 가르쳐줘서 고마워 저번에 엄마랑 가는데 외국인이 길 물어봐가지고 서브웨이 생각나서 알려줬어 다 누나 덕분이야 내년에도 영어 많이 알려주고 같이 맛있는 한국 음식도 많이 먹자 메리 크리스마스 오리온 서라 누나 빼빼로 줘서 고마워 그거 내가 꼭꼭 숨겨놓고 혼자 먹으려고 했는데 뱅히 누나가 다 먹어버려갖고 너무 아쉽지만 우리 누나가 성격이 고약해도 꼭 오래오래 친구해줘 서라 누나 아니면 우리 누나 친구 없어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집 자주 놀러와서 같이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러자 그리고 누나 내가 곧 검은띠 딸 거야 좀만 기다려 오리온 요 왓츠업 비키 나 전학 왔을 때 친구 없었는데 먼저 말 걸어줘서 고마워 급식실도 같이 가주고 불닭볶음면은 너무 매웠어 그거 생각하면 아직도 배가 아파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고 즐거웠어 비키 도 메리 크리스마스 스텔라 남벤장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도 지겹지만 여전히 친구여서 추억들이 참 많네 계속해서 추억들 만들어가서 어른데서는 진짜 추억 얘기만 하느냐고 며칠 밤에 새겠다 같은 반대에서 올해 더 자주 본 것 같은데 내년에도 자주 보고 재밌는 거 많이 하자 중3도 화이팅 오비키 오바퀴 아님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오바퀴 바퀴 마지막 바퀴 오바퀴 한바퀴 운동장 두바퀴 세바퀴 네바퀴 이게 말이야 방구야 뭐야 방구 아 진짜 싫어 누나 집에 뭐 먹을 거 없어 과자 엄청 많은데 과자 파티 할까 오오오 과자 파티 오 좋지요 아하하하 못한다 못한다 오오 나 원래 잘해 너 해봐 너 해봐 너 해봐 아 진짜 뭐 저런 걸로 약오로 아 나 원래 잘하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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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또 하나의 추억이 만들어졌다